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인생 5678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기윤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입니다. 예술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이용렬 씨, 제가 어떻게 멋진 예술작품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인생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들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인과 또 인생에 대해서 애착과 사랑이 많이 생긴다던데, 동감하시나요? 아니, 물론이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정말 나이를 잊은 채 언제나 청춘이신 분입니다. 얼마나 본인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길래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사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보시겠습니다. 우리 나이 59살. 인생 흥흥기에 막 접어든 오늘의 주인공. 이른 아침부터 꽃단적이 한창입니다. 아침부터 화장 복귀하시고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이요? 네. 이보다 더 화려한 인생 흥흥은 없다. 우리 가락과 어우러진 경쾌하고 신명나는 건강댄스로. 황홍기 스텝을 힘차게 밟으며 청춘보다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춤보다 즐거운 인생. 구정재 씨를 만나봅니다. 구정재 씨가 아침 일찍 부지런히 찾아가는 곳은 다름 아닌 서울의 한 복지센터. 이곳에서 자신의 황홍기를 멋지게 장식할 보물을 찾았다는데 한 번 따라가 볼까요? 춘강숲이 열리는 이곳. 그런데 살랑살랑. 대체 무슨 춤이죠? 이게 무슨 춤이에요? 아유, 너무 놀라요. 사랑합니다의 사랑이요? 사랑댄스는 사물놀이와 아리랑을 합친 춤이라는 뜻. 우리 전통 사물놀의 리듬과 아리랑 가락이 접목된 경쾌한 음악에 맞춰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퓨전댄스입니다. 누구보다 사랑댄스를 사랑하는 구정재 씨. 강습에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답니다. 일주일에 화요일날도 하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네. 여기서는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이에요, 지금. 구정재 씨가 사랑댄스에 푹 빠진 이유.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접목시킨 화려한 춤살이 때문이죠. 동작들이 단순해서 배우기 쉽지만 신체의 각 부분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몇십 분만 쳐도 땀이 비오듯 한답니다. 숨도 차고 덥고. 운동장이 대단한 것 같아. 엄청나요. 사랑댄스 사랑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구정재 씨가 강습이 끝난 후 또 다른 장소로 달려갑니다. 사랑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동호회의 특별한 연습을 위해서죠. 내일 공연할 거예요. 무료 공연이 있어요. 노인 잔치하는데. 대회를 나간다고 생각해요. 대회는 토요일날이요. 연합대회. 이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해 어르신 장기자랑 대회에 나가 대선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 후 공연 요청이 많이 쏟아져 50대부터 77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쉐버 공연단을 결성.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경로잔치가 열리는 장소에 화려한 무대의상을 입고 출동한 단원들. 작은 공연 일치라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크든 작든 공연 앞에서는 항상 떨린다는데 아니 대체 경력이 얼마나 되었나요? 제가 공연한 것은 한 3년? 공연은 3년이고 사랑댄서 시작한 지는 한 5, 6년? 오래도록 춤춤이지만 행여 조금이라도 틀릴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단원들. 남다른 프로정신으로 전국 방방곡곡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라는 데는 다 가신다고 공연단들이 딱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든 오려면 초반에 같이 가세요. 열정적인 춤사위의 열려한 반응. 그래서 공연 시간은 매번 짧게만 느껴집니다. 짧은 공연이지만 우리 것의 소중함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랑댄스 공연이 어르신들의 갈취 속에 마무리됩니다. 공연 후 곧바로 연습실로 향한 단원들. 또다시 맹렬한 연습에 돌입합니다. 연이어 단장님도 도착하고 아무래도 이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죠? 곧 큰 경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는 사랑댄스 단원들. 그래서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는 고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미소가 번지는 연습. 사랑댄스로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활력을 얻었기 때문이죠. 나라사랑사랑댄스는 나를 사랑하는 댄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는 젊었을 때 조금 고전을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입을 들어와가지고도 참 그래요. 너무 좋아요.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기회이기도 하죠. 학원 모용. 젊을 때 학원 모였어요? 아니요. 늙어서 이렇게. 나이도 있게 만드는 사랑댄스가 이분에게는 아픈 것도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발 안 붙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팔을 못 썼는데 이거 하면서 팔 아픈 게 없어졌어요. 집에 있으면 울퉁힌 일까 봐서 나가서 도는 거 식구대로 찬성해요. 이분 역시 특별한 사연을 안고 연습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